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낚시왕 입니다 2명부터 5명까지 할 수 있는 카드 게임이구요 예전에 나무하나 라는 사이트에 요 소스가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해서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파일 필요하신 분은 말씀하시면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좀 작게 인쇄가 된거구요 크게 인쇄가 되면 이렇게 요런 사이즈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가끔 재미있게 하는 그런 게임인데 뭐 룰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영상을 찍어 놓지 않았더라구요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바닥에 플레이 인원수만큼 그물 카드 펼쳐 놓으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참조 카드 점수 카드 어 한 명씩 나눠 주면 되겠습니다 점수 카드만 이해하시면 금방 게임은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에요 그 다음에 카드는 여러가지 물고기 카드가 있는데요 큰 물고기도 있고 작은 물고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은 물고기는 다섯 종류가 있구요 총 7장씩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리수에 따라서 점수를 넣게 되는데요 마리수가 많을수록 당연히 점수가 높겠지요 자 그 다음에 큰 물고기에 해당되는게 있습니다 큰 물고기에 해당되는게 세 종류가 있어요 자 큰 물고기에 해당되는 물고기들 고래, 바다사자, 상우 이렇게 되어 있나봐요 자 이렇게 세 종류가 있구요 자 그 다음에 이 진주 카드가 있습니다 진주 카드는 총 4장이 있구요 한 장씩 펼쳐서 배치하는데요 진주 카드는 조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카드와 같이 사용하면 그 카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사용하면 문어 2마리가 되는 거겠죠 이런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펼치다가 진주 카드가 네 번째 나오게 되면 게임을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드 중에 이렇게 두 마리 되어 있는거는요 두 마리로 간주합니다 자 그러면 카드 더미를 잘 섞어서 한 더미로 만들어 두시면 되구요 자신의 턴을 할 수 있는거는요 카드 한 장을 펼쳐서 배치하거나 아니면 그물을 걷어서 그냥 가져가면 됩니다 그물을 가져간 플레이어는 더 이상 뽑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플레이어들이 다 뽑아 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시면 되겠구요 한 그물 카드에는 3마리 까지 3마리 까지 고기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뽑은 물고기는 어디든 배치를 하셔야 되구요 3마리 까지 배치를 하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아 줄놀에 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줄놀에 또 생각하시면 어 줄놀에 또 그 차에 동물 타일을 배치하는데 꽉 찰 때까지 배치하지요 아니면은 꽉 차기 전에 가져가도 상관은 없겠지요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볼게요 자 3명이서 플레이한다 3개 깔았구요 자 한 장 펼쳤습니다 자 이거는 작은 물고기에 해당 되겠죠 그냥 아무도 아무데나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플레이어 마찬가지로 다음 플레이어 자 똑같은 물고기를 똑같이 배치해도 되지만 이렇게 똑같은 물고기를 배치하게 되면 다른 플레이어가 가져가면 상대방이 유리해지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르게 배치하는 게 좋겠죠 자 불가사리 불가사리도 뭐 이런 식으로 배치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자 참치가 많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배치하고요 제 턴에 난 뽑는 거 안하고 요게 마음에 든다 그럼 가져가도 됩니다 대신 요거를 가져가서 자기 앞에 놓으시구요 이 그물은 이제 더 이상 놓을 수가 없겠죠 여기에만 배치하면 되겠구요 이 가져간 플레이어는 더 이상 뽑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플레이어는 또 뽑아서 자 이렇게 배치할 수 있구요 자 이렇게 자 다음 플레이어는 요걸 가져갔어요 자 요걸 가져갔어요 그러면 나머지 한 플레이어만 남았겠죠 남은 플레이어는 한 장을 더 뽑든지 아니면 두 장을 가져가든지 하면 되겠죠 자 한 장을 더 뽑아서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걸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플레이어가 똑같은 장수만큼 또는 뭐 한 장 적게 가져갈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플레이어 가져가면 한 라운드가 끝나게 됩니다 현재 진주 카드가 하나도 안 나왔죠 자 모두 가져갔으면 다시 한번 이렇게 준비해서 다음 라운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여러 장 가져가면 좋으냐 자 꼭 그렇진 않습니다 자 마지막 진주 카드 네 번째까지 나오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로 점수를 매기는데요 가져간 카드가 모두 점수가 되는 게 아니고요 가져간 것 중에서 세 종류만 플러스 점수가 됩니다 세 종류만 플러스 점수가 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점수가 돼요 오히려 점수가 안 되는데 많이 가져가 버리면 오히려 자기에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작은 물고기들 여기 작은 물고기들은 한 장 가져가면 그냥 1점입니다 두 장이면 3점 자 세 장이면 6점 네 장이면 10점 1, 3, 6, 10, 15, 21, 28 최고가 28점이에요 한 종류를 7장 모으면 7마리죠 7장이 아니라 7마리입니다 7장이 아니라 7마리를 모으면 28점까지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불가사리는 그냥 한 장일 땐 0점이지만 한 장부터 4장을 모았을 땐 0점이에요 하지만 5장을 모았다 그럼 20점입니다 10장을 모았다 10마리 자꾸 장이라고 그러네요 10마리를 모으면 40점이나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불가사리 테크를 타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오히려 그만큼 나올지가 관건이겠죠 그래서 불가사리는 10마리 모으면 40점이나 얻을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큰 물고기에 해당되는 거 여기 세 종류 얘네들은 그냥 한 장이 5점씩입니다 5점 똑같은 거 상어 2마리 모으면 10점 그 다음에 상어 3마리면 20점입니다 4장을 모았다고 점수가 더 올라가진 않고요 20점만 얻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자기가 모은 동물 중에서 세 종류 플러스 점수가 높게 되는 거 세 종류를 빼시고 그 남아있는 물고기들은 똑같이 점수 계산을 하시는데 마이너스 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득이 되지 않겠죠 자 만약에 네 번째 진주 카드가 나와서 게임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자 점수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진주 카드를 어디에 배치하는 게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까 한다면 여기겠죠 자 여기 배치하면 상어가 3마리 되겠습니다 상어가 총 3마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0점이 되는 거고요 20점 이거는 플러스 점수니까 빼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북이 4마리 1, 3, 6, 10, 10이죠 1, 3, 6, 10 해서 10점입니다 10점 빼두시고 그 다음에 3마리는 6점이네요 6점이니까 6점이 낫네요 5점짜리보다 6점 그럼 이 세 종류는 플러스 점수가 됩니다 20점 그 다음에 10점 그 다음에 6점 자 36점이네요 자 플러스 36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불가사리는 4장까지 0점이니까 점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얘는 1점 마이너스 5점 마이너스, 5점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 점수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이렇게 계산을 해서 점수가 높은 플레이어가 당연히 이기겠죠 자 그래서 무작정 높은 점수가 높은 카드를 가져간다고 좋은 게임이 아니고요 자신이 어떤 카드를 가져간다고 잘 보면서 낚시를 하셔야 되는 그런 재미있는 게임이에요 일단 캐릭터들이 너무너무 예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만드는 건 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카드 요새는 만들 수 있게끔 프로텍터나 뒤에 보강지 같은 것도 다 있으니까요 이렇게 쉽게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출력하셔서 플레이해 보는 것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2명부터 5명까지 할 수 있는 낚시 카드 게임 낚시왕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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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